문명여행 오늘은 3강입니다. 반도에 찾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중해가 대서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흔히 지브롤터 해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쪽을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스페인 국기를 보시면 왼쪽에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죠. 두 기둥처럼 서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헤라클레스 두 기둥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에는 지브롤터라고 하는 영국형 작은 도시가 있고요. 남쪽에는 세우타라고 하는 스페인형 도시가 있어요. 이것이 양쪽에서 기둥처럼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렸고요. 왜 이런 이름이 시작되었냐면 헤라클레스가 여기를 찾아와서 이 땅을 말하자면 이 땅의 도시들을 창업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카디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세비야에서 바닷가로 가면 항구도시인데 옛날부터 있던 그 도시에 시청사에 가면 위쪽에 헤라클레스의 모습도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럽에 가시면 벌거벗은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사자가지고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헤라클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헤라클레스 얘기 어디 등장하냐면 헤라클레스가 열두 과업을 하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두 개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열 번째 과업이 뭐냐면 서쪽에 가서 게리은의 소떼를 잡아오는 거예요. 서쪽이 어디냐. 대충 헤라클레스가 당시에 세계 전체를 다녔으니까 세계의 서쪽은 이베리의 반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베리의 반도에서 소떼를 찾아왔다 그랬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몽둥이로 바다를 내리쳤더니 바다의 물길이 뚫렸다더라.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 부른다.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이 지역에 와서 게리은의 소떼를 잡아갔고 그리고 세비아와 카디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을 했다라고 신화에 등장을 합니다. 열 번째 신화는 게리온의 황새 때 자베옥이죠. 그리고 이 이베리의 반도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아틀라스 산맥 있죠. 모로코가 모로코에 흰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넓다란 산맥이 있는데 거기를 아틀라스라고 불러요. 당시에 지중해를 여행하던 헬라스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넓다란 산은 하늘을 쥐고 있는 아틀라스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붙인 거죠.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이 소떼 이야기랑 관련된 게 아마도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재밌게 경기를 하는 투우가 아닐까 싶어요. 왜 이 지역에서 특히 소를 잡는 경기가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헤라클레스와 소와의 관계 이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어요. 답은 없는데요. 신화에 그냥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니까 소와 스페인을 연결해보면 이런 헤라클레스의 황소 때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맨 먼저 이쪽에 전설처럼 찾아온 사람은 헤라클레스였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쪽에 찾아오죠. 가장 먼저 이 반도에 찾아온 사람은 아마도 이베리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봐요. 아마 기원전 3000년경에 프랑스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그 이베리족의 땅 그래서 그걸 이베리아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타르테스족이 기원전 2000년경에 아프리카에서 헤라클레스 두 규둥을 건너서 세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 와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북쪽에서는 또 켈트족 사람들이 기원전 1000년경에 이주해서 이쪽에 자리 잡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맨 북쪽에는 바스크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스크어는 스페인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바스크족은 언제 건너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동쪽에서 사람들이 나무로 나무로 이주하다 보니까 스페인 북쪽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카르타고인입니다. 카르타고인들은 원래 지중해 동부에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이었어요. 그 페니키아인들은 육지가 메스포타미아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서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신도시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튜니지 지역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양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식민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 간의 연결을 통해서 상업활동을 해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인이 지중해 서부를 자신들의 패권 영역으로 하고 있었죠. 동쪽에는 헬라스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패권 영역을 했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쪽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어가 조금 팽창을 해가지고 반도를 석권한 다음에 바다 건너 시칠리아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와 로마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생한 전쟁이 포이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시칠리아 동부에 있는 메시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탈리아 반도인 로마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이 전쟁은 시작되는데 그래서 로마인들이 시칠리아에 상륙을 했고 시칠리아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쟁투를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포이니 전쟁인데요.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육군이 절대 강세인 나라거든요. 그런데 시칠리아 건너와가지고 바다에서 카르타고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뱃사람들이었던 거죠. 뱃사람들과 로마가 싸우니 당연히 로마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때로는 폭풍으로 만난 해군이 전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 이런 변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해군들을 잘 육성을 해가지고 또 특유의 끈질김, 새로운 어떤 도전의식 이런 걸 통해서 카르타고를 물리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혁신의 방안이 코르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름은 까르마기라고 하는 건데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배를 굉장히 잘 다뤘고 로마군들은 배를 잘 못 다룬 반면에 육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딱 부딪혀가지고 상대편 배 건너서 올라가기만 하면 로마군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군은 절대 가까이 안 가고 멀리서 활만 쏠려고 그랬고 그래서 로마군이 생각한 게 까마귀라는 걸 배에다 설치해가지고 카르타고군 배전에다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군이 건너가면 육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코르부스가 혁신의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1차 포위 전쟁은 로마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카르타고는 지중해 해상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해양국관대 해상권을 잃어버리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그때 있던 장군 중에 한 명이 하밀카르바르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자란 한 이발의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은 카르타고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베리아로 갔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카르타해난 거예요. 신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이 당시에는 히스파니아라고 하는 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 카르타고를 건설을 하죠. 여기서 이제 자기의 세력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작은 도시는 있었겠지만 좀 더 세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쪽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한 이발이 저 나쁜 놈들 우리의 힘을 뺏어간 로마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이발의 아버지는 신도시를 세우고 일찍 죽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들인 한 이발이 로마를 공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이발 바르카라고 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 중 한 명으로 평가가 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한 이는 알렉산더, 한 이발, 카이사르밖에 없다. 자기는 그 위대한 네 명 중에 한 명이라 하는 거야. 그만큼 전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나폴레옹이었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언급한 알렉산더, 한 이발, 카이사르는 정말 전쟁의 대단한 지략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발이라는 사람이 로마를 제압하기 위해서 카르타 헤나에서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침공을 하죠. 로마를 왜 공격을 하냐면 지금 해상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를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카르타고 일어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해군역을 잃었기 때문에 바다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육상 쪽으로 이탈리아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끼리 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 자신감이 뭐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이탈리아 돼 있는 여러 도시와 동맹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로마를 쳐보시면 그 동맹치들이 돌아설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코끼리를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이렇게 이런 경로를 거쳐서 실제로 로마군을 격파를 해요. 물론 알프스를 넘을 때 코끼리가 원래 25마리였는데 대분 잃고 한 마리만 남았는데 그 한 마리만 가지고도 로마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군데에서 트레비아하고 특히 가장 유명한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을 격파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성문 근처까지 갔는데 로마를 제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동맹시들이 자신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계획하고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15년이나 로마를 위협했지만 정작 로마를 이기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한니발의 상대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를 정벌했다 그래서 아프리카노스라는 위대한 호칭을 얻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이 칸나이 전투에서 젊을 때 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니발을 이기기 위해서 이베리아 한니발의 본거지를 쳐야 되겠다고 해서 부대를 끌고 이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베리아에 가서 이기고 나중에 기원전 202년에 가면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하고 붙어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최종적으로 카라타고에 대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가 바다를 건너서 지금 한니발 로마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부대를 이끌고 한니발의 본거지를 치러갑니다. 가가지고 희스파니아였던 한니발의 부하가 이끌고 있던 부대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그 로마군에는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고향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들 중에 상당수를 전역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세비아라고 하는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신도시가 이탈리카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이탈리아의 도시아 이런 뜻이죠. 로마 밖에 세워진 최초의 로마 도시였습니다. 세비아에 가면 시내가 있고 시내 바깥에 이탈리카라고 하는 도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피 아프라수가 이탈리카를 세우고 이긴 다음에 나중에 튀니즈로 가서 자마 전투를 해가지고 기원전 202년이 되면 카르타고를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로마의 지휘관들은 여기 헬스파니아를 꾸준히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이베리아를 정복하는데 장장 200년이나 걸립니다. 사실 로마인은 웬만하면 몇 년 정도면 충분히 그 땅을 정벌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카이사르가 오늘날 프랑스 땅을 정벌하는데 8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베리아는 200년이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지리적인 이유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내륙의 중앙에 한 1000m에서 2000m 정도는 고원이 있어서 굉장히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호전적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래서 이들이 저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기를 정벌한 게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 누만티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로마군을 이길 수 있는 여러 전략과 전술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한 거죠. 누만티아군이 사용했던 중요한 변기 중에 하나가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단검이 있는데요. 이게 한 1m가 좀 안 돼요. 비교적 짧은 단검인데 단검하고 중간쯤 되겠네요. 장검은 좀 긴데 아주 단검도 아니고 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칼은 카드 로마군이 누만티아군한테 당해가지고 이 글라우디우스를 로마군의 기본 변기로 삼을 정도로 이 이베리아군의 어떤 저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군단의 혁신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 가서 우마의 땅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카이사르죠. 로마제국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는데 카이사르가 한창 활약할 당시에는 흔히 삼두정치라고 해가지고 폼피우스, 크라스스, 카이사르 이 세 명이었죠. 이 세 명이 어떻게 영역을 나누고 또 그들 간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누가 패권자가 될 것이냐 이런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중에서 히스파니아라는 땅도 굉장히 중요했죠. 무엇으로 중요했냐면 200년간 정벌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평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굉장히 가난한 땅에 뭔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인구도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한 번 평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군단이 많이 진주하지도 않았어요. 겨우 일개 군단 정도밖에 없어서 거의 경찰 정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정도의 군단만 배치를 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히스파니아는 어떤 면에 중요하냐면 로마에 은을 공급하는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지역을 지속적으로 약탈을 통해서 정복전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늘리는 체제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지속적으로 뭔가 부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베리아 만두 동부에서 은광산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카르타 헤나에 로마 시대 광산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은을 캐가지고 로마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땅은 전임 집정관 집정관 임기가 2년이죠. 이 두 명이 집정관하는데 집정관 임기가 끝나면 각 지역의 속주로 가요. 속주에 가서 총독이 되는데 그 총독은 그 속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많이 착복을 하고 일부는 로마로 보내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히스파니아는 전쟁도 안 나지 은광도 있지 그러니까 전직 집정관들이 가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좋은 땅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지역에 가면 로마인들이 만들어놓은 유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상당히 중요한 배후지였던 거죠. 북쪽에서 보면 루고라는 도시에 성벽이 있었고 저 루고라는 도시가 루만티아군이 마지막까지 버티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벽이 있던 거고 세고비아에 가면 그 유명한 수로교가 있죠. 온전하게 남아있는 수로교가 있고요. 또 똘레도에 가면 지금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알칸타라 브릿지가 있어요. 원래 알칸타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리라는 뜻이거든요. 알칸타라가 다리죠. 지금도 스페인의 현역으로 움직이는 로마 시대에 세웠던 다리가 꽤 있어요. 오히려 이탈리아는 그런 다리가 드문데 오히려 스페인은 지금도 보존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꼬르도바에 가도 지금도 다리가 있고요. 타라고사라고 하는 해안도시의 극장 바르셀르나에도 이런 모자이크가 많이 남아있는 스페인 전역의 로마인의 위족지가 꽤 많이 남아있다. 그만큼 로마인에게는 상당히 안정된 배후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이나 지역의 은광산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파냐가 지속적으로 로마의 안정된 배후지가 되려면 은이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북쪽 라스 메들라스로 가는 곳에서 은광산이 발견이 됩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석, 납, 금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광을 캐게 되면요. 그게 일정 비율로 금이 나와요. 금과 은을 같이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 메들라스가 로마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은광산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은광산을 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산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의 로마 시대에는요. 50km 바깥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스 메들라스에서 금은을 캔 다음에 로마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은혜길이라고 부릅니다. 실버로드입니다. 그 실버로드, 울라이도 이 길을 은혜길이라고 불러요. 그 은혜길 중간중간에 당연히 도시가 있겠죠. 중요한 도시가 카세레스, 메리다, 세비야 이렇게 있습니다. 플리뉴스 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낙물지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펴내는데 이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 금광산에서 매년 2만 로마파운드 약 6,580kg의 금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거죠. 6,500kg의 금이 나왔다 그런 것은요. 이거에 한 15배가량의 은이 나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의 비롯이 대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이 라스 메들라스에서 이만큼 배출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길 중간중간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유족지들이 지금 있는 거죠. 브릿지옵, 알칸타라. 이것도 알칸타라 다리죠. 지금도 현역으로 쓰고 있는 다리. 또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남아있는 로마시대 유족지는 메리다예요. 메리다에는 로마식 극장이 아주 잘 보존이 되었죠. 보통 극장은 사람들이 앉는 관객상만 많이 남아있게 됐는데 이 메리다에는 공연을 하는 무대까지도 남아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존이 잘 된 거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또 다리도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비아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로마시대에 이쪽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잘 개발을 했었던 거고요. 세비아의 옆에 신도시였던 이탈리카 은퇴자들을, 군인 은퇴자들을 이쪽에 거주하게 했던 그곳이 이탈리칸데 이탈리카에서 황제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는 보통 이탈리아에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탈리아라는 데가 주로 시민들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라고 하면 시민 중에 나와야지 속주민한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속주 출신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마르크스 울피우스 트라이아누스였어요. 그런데 속주 출신 황제이긴 해도 이 사람의 조상은 로마 시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이곳의 군인들을 퇴육시켜서 정착시킨 그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이 트라이아누스의 아들 양자인데 그 사람이 하드리아누스입니다. 이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는 흔히 오현제 시대의 위대한 황제 중에 두 명이라고 흔히 칭해집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쓰죠. 거기서 오현제 시대라고 명명을 해요. 로마 시대에 가장 어떤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때가 오현제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공통점이 뭐냐면 황제들이 자신의 아들한테 다음 황제를 물려주지 않고요. 뛰어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제의를 물려줘요. 이 사람들이 의도한 건 아니고 묘하게도 네르바는 원래 나이가 많아가지고 후계자인 트라이아누스를 아주 똑똑한 사람을 하게 된 거고 트라이아누스는 이 사람도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던 부하였던 하드리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피우스도 그렇고 아우렐루스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우렐루스는 아들이 멀쩡한 사람이 있었죠. 콤모도스라고 하는 약사상으로 좀 나쁜 황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부터는 아들한테 물려주죠. 그러니까 오연제 시대에는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뛰어난 사람이 황제였고 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최초의 속주주신 황제였고 이 사람의 중요한 업적이 다키아라는 땅을 정복합니다. 다키아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로마니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의 알렉산더라고 불리고요. 로마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양자이자 후계자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어 역할을 많이 했고요. 로마 전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여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은 브리타니아, 오늘날 영국 쪽에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건설했고 게르마니아 방벽을 건설해서 게르마니족과 저항을 했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산탄젤로, 세인트 안젤로 성이라고 하는데 원래 하드리아누스의 영묘였어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확장이 되고 많은 건축물이 남게 되었죠. 그렇다면 트라이너스가 했던 다키아 정벌, 제가 세계사를 바꾼 돈에서 이 이야기 좀 다루고 있어요. 왜 트라이너스는 다키아를 정벌하게 되었는가? 트라이너스 그 위에 아구스투스라고 한 항제가 있었죠. 아구스투스는 라인강과 도나우강 동쪽을 정벌하지 마라. 로마의 국경은 여기다라고 했었는데 트라이너스는 굉장히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요. 무려 30만 명이 로마군을 지휘해가지고 겨우 5만 밖에 안 되는 다키아를 정벌을 합니다. 사실 로마군으로서는 이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무리하게 다키아를 정벌했던 이유가 뭘까? 이걸 아무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키아 정벌기라는 책도 있었다는데요. 소실이 되어서 전해지지 않아요. 오로지 다키아에 관한 소식은 로마에 가면 포로로마노에 트라이너스 원기둥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신의 업적을 기둥의 부조로 새겼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다키아에 있는 여러 암환족들이 로마에 침범을 해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사실이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5만 명밖에 안 되는 다키아는 물리치기에서 30만 명의 로마군이 굳이 해야 됐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보건데 트라이너스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죠? 바로 이탈리카 출신이죠. 은의 길에 있었던 그 이탈리카. 그러니까 이 히스파니아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로마한테 로마에 은을 공급하는 중요한 땅였나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라스 메들라스 은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나라에 은이 부족했던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뭔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다키아라고 하는 곳에 은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의 황제 입장으로 여기를 경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베리아의 은 공급의 감소와도 관련이 깊습니다.